정말 수많은 그 노래 중에 우리가 다 같이 노래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게 할 그 노래가 틀림없이 있어요. 제가 힌트 드릴까요? 앞이 섬으로 시작해요. 정말 섬은 선생님은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저 혼자 부르는 건 의미가 없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시면 제가 할게요. 할 수 있죠? 약속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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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